큐브를 타고 유유저적 떠 있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을 즐깁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 82곳이 폐장했지만 속초해수욕장은 폐장이 일주일 늦어 평일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 강원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647만 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작년보다 21만 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년 대비 속초시는 28%, 동해신은 20%, 고성군은 11% 줄었습니다. 방역 제한이 완전히 풀린 첫 여름을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재고들이 전부, 지금 재고들은 남한 건 해놨는데 안 팔려요. 피서객이 감소한 데는 해외여행객 증가와 날씨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되자 국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어든 겁니다. 또 계속됐던 장마와 태풍 카눈도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지만 지난주만 해도 태풍의 여파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8월 한 달간 속초 낙산해수욕장은 12일, 삼척해수욕장은 7일간 입수가 통제됐습니다. 올해 강원 자치도가 기대했던 해수욕장 방문객은 천만 명. 하지만 강원도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